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또 왔습니다. 저는 태움, 진석입니다. 저희 PD님, 오늘은 볼 영상이 뭔가요? 오늘은 아메리카가 태워트에 도전한 전투의 댄스듀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진짜? 댄스듀팀? 우리나라에서도 코리아가 태워트 미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두분들이 미국까지 가봐요. 지금 바로 봐도 되나요? 바로 봐도 되지. 가자. 나는 단체인 줄 알았는데 두 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먼트. 그리고 우리는 Bad Salsa. Bad Salsa. Bad Salsa. Salsa 이거 아니야? 같은 Salsa? 사실은 Bad Salsa. 사실은 Bad Salsa. 사실은 Bad Salsa. 단체인 줄임말이구나. 줄임말이구나. Bad Salsa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콜카타, 인디아. 인도. 둘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20살. 진짜 어리다. 어린 나이에 미국을 가서. 대단하다, 진짜로. 대단하잖아. 아 진짜 엄청난 열정이네요. 그렇지. 되게 사람 좋아 보이지 않아? 그러네. 1달러를.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오디션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탈게 된다. 저도 오프사에 진짜로 이것을 정하고 싶어요. 인도에서 미국까지는 얼마나 허리하겠지? 4년 전에 1시간 걸려? 엄청 carriage. 엄청나는 운이 되지 않나? 잘했다. 잘했다.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이게 시작 자세야? 엄청 많네? 몸 봐. 우와. 와. 오오. 오오. 우와. 우와 엄청 신나는데? 와. 와 에너지 봐. 우와 대박인데? 뭐야 대박 장난 아닌데? 농 Schule 아니야? 이건 써커스 아니야? 와 와 진짜 엄청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완전 고난적 기술만 다 쓰는데 와 장난 아니다 그치 이건 무조건 패스지 템포 되게 빨라 그치 빠른데 되게 절제 있고 되게 멋있어 와 되게 에너지가 장난 아니다 이렇게 추는데도 박제를 다 맞추는 거잖아 와 와 이거 와 이거 대박 한 손이야 대박 한 손이었어 봤어 와 진짜 힘 엄청나다 와 진짜 얼마나 연습했을까 대박이다 진짜 이게 사람이 하는 거야 절대 안될 것 같은데 와 와 진짜 되게 멋있다 어 되게 예쁘다 동작 그치 약간 이런 거는 발레 스케팅 오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와 대박 대박인데? 와 대박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게 되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또 이 사람 말이 많네 레드랑 같은 답은 대박이다 진짜 그니까 되게 템포가 빠른데 너무 멋있었어 와 내가 실제로 보고싶다 이분도 다 올라갔겠지? 아 그러네 엑스가 없으니까 다 올라갔잖아 그니까 엑스 좀 말이 안되지 무조건 오지 대박이다 나이가 대박이지 않아? 몇 다섯살밖에 안되셨어요 이분 심지어 농구 와 약간 아티스트 그런 예술적인 집안이 아니라 와 대박이다 진짜 와 몸이 진짜 대박이지 않아? 와 장난 없다 진짜 형도 조용히 계세요 아 나는 좀 멀었지 이분은 좀 장난 아닌데 진짜 비가가고싶다 와 이런 proof이 이사람이 뭐냐면 이사람이 낫지 여전히 이분들 어떤 분이 볼까? 배드살사 나 아직 왜 없어 이미 지금 내 머리 쪽이 꽉 찼어 지금 배드살산 태양의 서커스 같은 느낌? 서커스보는 거 같아 진짜 서커스가 더 잘한다 서커스보다 더 봉평절에 진짜 멋있다 진짜 야 우승했다 근데? 인도에서? 요거를? 어 인도에서 시즌4에서 헉! 아 7살 때부터 춤추기 시작했대 이분은 누가? 쏘넬 이분 쏘넬이랑 수만스 이분은 13살때부터 춤추기 시작하셨대 와 대박이다 13살이면 7년 된 거네 아까 그분이 20살이었어요 봐봐 가난한 환경에서 춤을 연습하셨고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열정있다 아 진짜 이런분들은 진짜 꼭 잘 돼야 돼 맞아 너무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진짜 최고 쌍따봉 와 진짜 세계적으로 그냥 아 이후 이번만 파이널까지 진출 파이널까지 올라가신다 저기서 인도에서 우승을 하고 파이널까지 올라가신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고맙다 소감은 진짜 저는 한마디로 진짜 짱! 최고! 진짜 저희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와 너무 대단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